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TV의 축구화 리뷰하는 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데스포르치 제품 축구화의 제품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을 만든 계기는 리플로 어느 분께서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나 정보가 없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한번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TN4라는 제품 안에 엘리트 프로 아카데미라는 세 가지 분류로 제품이 분류가 보통은 되고요. 그 세 제품의 차이는 가격, 그 가격의 차이는 디자인 그리고 소재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쓰인 소재라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디테일이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실제로 이제 가격이 더 비쌀수록 축구 경기에 좀 더 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적인 소재가 더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데스포르치는 제가 데스포르치 JP 일본 사이트를 기준으로 19년 2월 6일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품의 카테고리는 터프와 만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라든지 제품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품들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름이 같은 제품들이 있지만 뒤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단어들이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가격들은 가장 저가가 7,600엔 그리고 가장 고가의 제품이 2만 2천엔입니다. 데스포르치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차이는 소재와 기본적인 디자인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키와 다른 점은 한 제품 안에서 뭐 캄피나스면 캄피나스의 제품 안에서 엘리트, 프로, 아카데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마다 다른 이름과 다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가격의 차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품마다 다른 가격,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 제품에 쓰인 어퍼의 소재를 말씀드리면 캄가루 가죽, 마이크로파이버, 그리고 합성 가죽, 메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파이버하고 합성 가죽 같은 경우는 같은 인조 계열의 가죽이지만 그 가죽을 세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죽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산토스라는 제품이 마이크로파이버를 썼고요. 시네틱, 합성 가죽의 제품보다는 가격이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양은 더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제품의 가격의 차이는 말 그대로 소재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스포르치에서 쓰인 가죽의 가격의 차이를 보면 캥거루 어퍼인 경우가 더 비싼 가격을 책정이 돼 있고요. 합성 가죽 같은 경우가 이름은 앞에 비슷하더라도 더 싼 가격을 적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캄피나스 TFSP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말 그대로 2018년도 제품이고요. 한정판으로 나오고 가격은 2만 2천엔이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23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세한 디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룬 메모리 폼에 카본 파이버의 그 제품이 소재가 들어갔고 힐 카운트 쿠션이 그리고 또 충격 방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인솔의 시네틱 제품이 쓰였지만 어퍼 전체가 캥거루 가지고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바로 이어서 보는 제품은 외관으로 보시기에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름도 앞에는 같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한정판 제품의 그런 특징이 아니라 이제 앞에 보시면 스프링 썸머에서 2018년 아마 시즌의 정규 상품이고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퍼의 소재가 시네틱 레더 합성 가죽과 메쉬 구멍이 뚫린 천이 같이 쓰였죠. 그리고 미드솔하고 인솔 이거 두 개만 비교해봐도 앞에 보셨던 리미티드 제품보다는 어 소재라지 이런 부분이 쓰인 부분이 어 더 적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이제 7,600엔 이렇게 더 저렴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어 적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보통 상중하 엘리트 프로 그리고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어 제품 한 구성 자체가 이름이 다르고 그 제품에 쓰인 소재가 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가의 제품으로 어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름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어떤 소재가 쓰였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어 대포루치 제품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시게 되면 일본 홈페이지 카테고리 들어가 터프화를 보게 되면 보이는 메인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혹시 구매를 다른 걸 통해서 하시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이름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안에 디테일한 소재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포루치의 풋사라를 구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도움이 되고 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